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도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 설마. I gave my life away. To heal was my desire. But I didn't feel it. 박현재 선생님. 이번에 콩탕 국회. 설마.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현재야.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현재. 많은 것을 바꾼 것과 소중한 걸 잃었지만. 현재야. 하고 싶어. 궁금한 건 처음 본. 본 적이 있든 없든. 이 정도 인연이면 운명 아닌가? 우연이. 남자.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법이. 그렇게 사는 건가요? 그래도 엔딩. 해피엔딩이죠.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사귀었잖아. 대신 사랑을 잃어보자. 사랑을 잃은 여자는 행복합니까? 정의입니다. 돌아가. 정확히 해야될.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 하낙에. 한글자막 by 한효정